정우아 아직 다 올라가 불이 켜지면 저희 말할거에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팀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? 저희 해야겠죠? 굉장히 수고의한 팀을 모셨어요 결전 팀이 그렇습니다 오늘 입이 딱 벌어져서 턱이 나와서 119에 신고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한 팀을 모셨구요 자 첫 번째 팀을 모셔볼까요? 네 모셔볼까요? 네! 안녕하세요! 저희가 엄청 많이 지민이 있었다 너무 까르잖아 이제 빨리 신고 안 까렸어 우선은 이제 바로 턱이 빠질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뭔가 굉장히 떨려요 저 제가 아팠어요 계속 화장실 3, 4번 가고 저렴해요 화장실 아웃해 화장실 아웃해 화밍아웃? 화밍아웃 화밍아웃 여론씨 음악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궁금이가 하네요 음악을 이렇게 나 오늘부터 음악을 시작하고 하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궁극적으로 내가 내 노래를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한 계기는 있지 않을까요? 딱히 계기는 없고요 계기도 막 하이 라이트다 하이 라이트다 하이 라이트다 두두두두 언제쯤 쌍둥이 인정하실 건가요? 아 두 번째 알 것 같긴 한데 두 번째 알 것 같긴 한데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네요 관장 소리 대답하지 말까? 아 못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김씨고요 얘도 이씨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다르네요 이 친구는 광대가 크고 저는 광대가 없고 이 친구는 입이 작고요 이 친구는 보통 사이즈예요 근데 눈이 엄청 작지 않아요? 저는 눈이 엄청 작지 않아요 저는 눈이 엄청 작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트입니다 모트예요 모트 왜 모트예요? 어 제가 보시다시피 옆에서 보면 코가 없어요 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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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전에 뭔가 후보들이 있지 않았나요? 이전 후보들 아 하나가 있었는데 뭔데? 저희 엄마가 한참 맨날 나 이거 해도 돼? 이러면 김핸드로 해라 이래가지고 이네미 있었어요 이네드로 근데 그냥 넌 매미같은 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인데 청울이랑 비교해서 지금도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는데 네 한 번만 비교해서 지금의 기분이 어떤지 어 지금 좋아요 좋아요 공포 안 해 모든 처음에는 이제 오픈마이크를 돌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클럽 공연도 네 처음 해보고 하는데 와 진짜 좋아요 사실 잘 못해서 좋아요밖에 네 제일 재밌는 단어라고 하세요 다운 중이에요 그렇군요 크게 읽어주세요 오 모트 님 정식으로 공연 보는 건 처음이에요 애왕성도 쭉 잘 듣고 있어요 어 아 뭘 뽑아야 뭘 뽑아야 크게 읽어주세요 어 질문이 없어요 왜? 귀여워요 하트 하트 앞으로도 한 Themen sindewed 극단하게 자 crest 주님 170기 erel 우라가 그만두고 싶었는데 우리 형 defensive 주님은 꺼지 설마 평소에서 장성호가 못 올 것 같다고 해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습니다 언제 음악을 그만두고 싶어하는지 저 지금 오늘 어찌됨는데 해줘야돼요 저희 헬스킹에 오신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 눈에 떠나가겠습니다 예언니 읽어주세요 크게 크게 읽어주세요 어 이거 이상한데요 뭐야 읽어주세요 버티피고 오또리라 버티피고 오또리라 버티피고 오또리라 누가 왔나봐 누가 왔나봐 오빠 이러나봐 오빠 이러나봐 오빠 이러나봐 오빠 이러나봐 왜 이렇게 가까워진다니 왜 이렇게 가까워진다니 이게 뭐야 오빠 혼자 튄다 이렇다 팬디키즈는 직업과 아이들입니다 팬디키즈가 궁금한게 있으신 분 계신가요? 셋이 외모순위 한번 각자 외모순위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업체나씩씩 한 번씩 줄께요 대략 3초 중이에요 대략 3초 중이에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팍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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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하나 둘 셋 팍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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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Ot 3-2 1.아 summar 정원지에요? 1번은 춤을 열심히 해주셨다. 1번이에요. 춤은 짱듬어요. 1번. 나오세요. 그냥 앉으셔서 감사합니다.